안녕하세요. 저희 제품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 찜질방의 원조 18년 동안 한 방향으로 계속 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 기받는 찜질방을 저희가 출시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기받는 찜질방은 게르마늄 황토가 50% 이상 들어간 찜질방을 만들고 파동석이나 면역공방이나 이런 집들의 발열 장치를 저희 따따시 용돌로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따시가 안 들어간 찜질방은 제대로 되질 않는다. 이렇게 지금 시중에서 평가가 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기회가 되면 저희 것을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